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피엘라. 야, 이건 악마의 피자지, 이러면. 악마의 잼이니까.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 피자를 처음 만든 창시자가 이 사람이야. 나폴리에서? 나폴리에서? 자식 잼 아니야? 여기도 자식이 없어? 아니, 쟤네랑 엮어. 쟤네랑 엮으면 어떡해?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욱하가 있다고! 나도 욱하가 있다고!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 손을 왜 이렇게 잡고. 아, 그 같아. 욱하한테 제가 곧 갈게요. 야! 제니! 아이, 쟤 오케이. 아, 제니! 아, 제니! 자기가 먼저 할 테니까. 우고뚜루고뚜루. 지금 비자트 피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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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너무 좋아.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우와! 오, 제니! 아, 플레스요! 플레스! 어, 직접 하시는 거네? 아, 비자 배우는 거구나. 아, 지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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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에. 지랄에? 지랄에? 뭐라고요? 지랄에? 아니, 어딨냐고 지랄이야! 아니, 어딨냐고 지랄이야! 지랄에가 톨리너야. 아, 지랄에. 아, 지랄에. 지다네. 아, 저 욱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욱이 아닙니다. 아, 이게. 아, 그만. 마마니야. 잘 보내, 이걸. 아, 초피목. 그 위에다 초콜릿을 바를 거니까. 오, 잘 뺐네.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 이틀 같아. 맛있겠다. 아주 악마의 잼 되고. 이미 너무 맛있겠다, 그냥. 근데 진짜 달고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집에서 또띠아가 만두피 있죠? 그걸로 해서 무때라를 한 다음에 식당가를 좀 뿌리고 그리고 아몬드 이렇게 넣으면. 이건 굉장한 디저트다니까요. 여기에다가 커피랑 같이 먹어요. 커피,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언니 커피. 언니. 이게 무슨 커피예요 언니? 카페 마키아토인데 한국 거로는 달고나 커피라고 하잖아요. 일본 달고나? 정희루 씨가 사천 번 돌렸잖아요. 네. 일분만에 달고나 커피 바로 만들어. 어머 진짜요? 사천 번 돌릴 필요가 없어. 먹어보고 싶다. 1분만? 응, 1분만. 오, 1분만에 돼요? 사천 번 필요 없어. 아, 진짜. 아, 꼼파냐 같이 저렇게. 맛있어, 맛있어. 지금 딱 맛있겠다. 오, 지랄 지랄 지랄. 너무 지랄해. 너무 지랄해. 너무 지랄해. 너무 지랄해. 너무 지랄해. 정영환 씨 지랄해. 지랄해는 제가 먼저죠. 지랄해. 24시간 지랄해. 저는 자세. 24시간 지랄해. 진짜 지랄해 왔어요. 자, 이기영리 선배님을 이기구야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